자 올해 벚꽃은 핀다 핀다 하면서도 참 안 피지요 한 10일 전에 필 거다라고 많은 매스컴들은 얘기했는데 아직도 뭐 낌새가 보이지 않아요 그래서 벚꽃 보러 왔다가 에이 하고 돌아가는 사람들도 많이 있는데 벚꽃은 아무나 보는 게 아닙니다 볼만한 사람들이 볼 수 있는 거예요 이제 2, 3일 뒤부터 다음 주에는 벚꽃이 이렇게 아름답게 저쪽 신흥사 입구에서 바닷가까지 12km 긴 길이 이런 아름다운 벚꽃 터널로 변할 것이라 생각을 합니다 어쩌면 이 세상 원리는 다 비슷비슷합니다 왜냐하면 만드신 분이 같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어떤 것이든지 하나가 꽃 피워지기까지는 비슷한 과정을 거치는데 많은 사람들이 내 이 세포는 언제 치유의 꽃이 활짝 피어날까 다들 기다리는데 생각한 것보다도 빨리 피지 않아서 참 많은 일들이 일어나요 그런데 그 일들이 거의 비슷한 원리로 일어납니다 과연 이 벚꽃이 좀 늦게 피는 것 같아도 이 아름다운 벚꽃을 볼 수 있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고 또 이 치료를 위해서 오랫동안 기도하고 매달리고 있는데 드디어 그 치료의 꽃이 활짝 피어나는 것을 볼 수 있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일까 오늘 이 시간에는 달리다굼의 기적을 체험할 만한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달리다굼은 무슨 뜻이에요? 거의 죽게 된 이 딸 딸은 뭐 거의 죽을 지경이니까 뭐 어떻게 할 수도 없었을 것 같고 다행히 믿음 있는 아버지가 누구를 찾아갔어요? 예수님을 찾아갔습니다 그런데 이 사건을 잘 읽어보면 바로 갔으면 죽기 전에 가서 딱 고쳐줬을 텐데 중간에 한 사건이 끼어들면서 지체돼요 어느 누구든지 기대했던 것보다 지체될 때 굉장한 반응들이 나타나요 그런데 이 달리다굼의 기적 정말 죽었는데도 다시 일어나 걸을 수 있는 이 치유의 기적은 어떤 믿음을 가진 사람 어떤 마음을 가진 사람이 이 기적을 체험할 수 있었을까 지금도 그 원리는 반복됩니다 그래서 도대체 흔하지 않은 이 달리다굼의 기적을 어떤 사람이 체험을 했을까 우리도 그와 비슷한 믿음을 갖고 비슷한 마음을 갖고 살아가다 보면 똑같은 기적을 체험할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달리다굼의 기적이 어떻게 나타났는지 마가복음 5장 21절부터 25절까지 있는 말씀을 먼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배를 타시고 다시 저편으로 건너가심에 큰 무리가 그에게로 모이거늘 이에 바닷가에 계시더니 회당장 중 하나인 야이로라 하는 이가 와서 예수를 보고 발 아래 엎드려 많이 간구하여 가로되 내 어린 딸이 죽게 되었사오니 오셔서 그 위에 손을 얹으사 그로 구원을 얻어 살게 하소서 하거늘 이에 그와 함께 가실 새 큰 무리가 따라가며 애워싸 밀더라 열두 해를 혈루증으로 앓는 한 여자가 있어 아직 말씀하실 때에 회당장의 집에서 사람들이 와서 가로되 당신의 딸이 죽었나이다 어찌하여 선생을 더 괴롭게 하나이까 예수께서 그 하는 말을 곁에서 들으시고 회당장에게 이르시되 두려워 말고 믿기만 하라 하시고 베드로와 야고보와 야고보의 형제 요한 위에 아무도 따라옴을 허치 아니하고 회당장의 집에 함께 가사 환화함과 사람들의 울며 심히 통곡함을 보시고 들어가서 저희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하여 환화하며 우느냐 이 아이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하시니 저희가 비웃더라 예수께서 저희를 다 내어 보내신 후에 아이의 부모와 또 자기와 함께한 자들을 데리시고 아이 있는 곳에 들어가사 그 아이의 손을 잡고 가라사대 달리다굼 하시니 번역하면 곧 소녀야 내가 네게 말하노니 일어나라 하십니다 소녀가 곧 일어나서 거르니 나이 열두 살이라 사람들이 곧 크게 놀라고 놀라거늘 자 우리는 이 사건을 잘 압니다 달리다굼 그 아버지가 예수님을 찾아갔을 때만 해도 거의 죽을 정도의 심각한 질병이었어요 이 세상 어느 누구를 찾아가도 소망이 없는 단계의 환자였지만 그 아버지는 예수님이라시면 치료하실 수 있을 거다 하는 믿음을 가진 거예요 예수님이 오셔서 거의 어느 누구도 치료할 수 없는 죽을 병이지만 손을 얹고 일어나라 하면 일어날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그 믿음을 보시고 가자 하고 치료하러 가는데 그냥 쭉 갔으면은 그 믿음대로 다 자기 믿음이 있잖아요 그 아버지의 믿음대로 예수님이 오셔서 숨이 거의 넘어가기 직전이지만 일어나라 하면 치료될 것을 분명히 믿었는데 중간에 뭐가 끼어들은 거예요 가는 길에 우리가 잘 아는 12년 동안 혈루병으로 고생을 하는 여인이 있었던 겁니다 촌각을 놔두는 환자인데 그 환자 그냥 지나가도 될 만한데 그냥 옷자락 만졌고 나섰으면 그런가 보다 하고 바쁘니까 가셔도 될 텐데 멈춰 서서 물어보고 뭐 하고 한참 이렇게 지체하다 보니 그 딸은 죽어버렸어요 그러면 거의 모든 사람들은 좌절감에 빠질 수밖에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믿음이 하나도 없는 사람은 없어요 자기 나름대로 요정도에서 요만큼 하면 치료될 거라 하는 믿음을 다 갖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했는데도 도대체 치료가 오지 않을 때 대부분은 좌절하고 비웃고 포기합니다 그런데 죽은 자까지도 살려주신 달리다굼의 기적은 도대체 어떤 믿음을 가진 사람이었기에 그게 선물로 주어졌을까 저는 오늘 이 말씀을 그런 쪽에 초점을 맞춰서 좀 읽어봤어요 어떤 일이라도 질병 치료 일이든지 또 어떤 사업을 하든지 무슨 프로젝트를 진행하든지 다 자기 믿음이 있어요 어렵겠지만 기도하면서 이렇게 하면 틀림없이 될 것이다 그런데 자기 믿음이 생각한 시점이 왔는데도 이루어지지 않고 죽었어요 끝난 것처럼 보이는 순간들이 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때 야 이건 정말 기적이다 라고 모든 사람들이 얘기할 정도의 그 축복을 받을 만한 사람은 도대체 어떤 사람일까 오늘 이 저녁에 기도했는데도 좀처럼 응답이 없는 것 같아서 무거운 마음을 가지고 있는 분들 이 정도 했으면 좀 치료가 돼야지 아직도 왜 치료의 꽃이 피지 않을까 좌절의 늪으로 쓰러지기 직전에 놓여있는 사람들도 오늘 그 순간에도 어떻게 기적의 선물을 받을 수 있었는지 그 믿음을 우리도 함께 배울 수 있는 시간이 됐으면 참 좋겠습니다 몇 단계로 어떤 단계를 고쳐서 정말 성경 전체 기적 중에서도 최고의 기적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아니 치료되는 기적도 크지만 죽은 사람이 살아나는 기적은 이건 보통 기적이 아닌 것입니다 첫 번째 이 아이는 어떻게 해서 그 기적을 체험할 수 있었을까 가장 중요한 것은 아무리 노력한다고 해도 잘못된 방향에서 노력하면 소용이 없습니다 서울을 가야 되겠다 하는 간절한 마음이 있었는데 분명히 서울 부산행 기차를 탄 건 맞는데 부산 쪽으로 가는 기차를 탔어요 촌각을 놔두기 때문에 제일 앞에 있는 칸으로 가야만 그 1초가 늦지 않아서 목적을 달성할 수 있을 거다 그래서 그 분비는 복도를 헤집으면서 그 속에서도 앞칸 앞칸 열심히 열심히 나갔지만 이건 아무리 노력해도 소용이 없는 일인 것입니다 방향이 잘못된 거예요 치료도 마찬가지입니다 뭐 아파 죽겠는데 최선을 다하지 않는 사람이 세상에 하나라도 있겠습니까 그러나 잘못된 방향에서 돈도 허비하고 뭐 손이 닳도록 빌기도 했지만 소용없는 길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 달리다굼의 기적을 체험한 자는 도저히 이 세상 어떤 전문가를 만나도 해답이 없다 하는 문제를 가지고 있었지만 그것을 해결해 줄 수 있는 유일하신 분을 찾아갔기 때문에 달리다굼의 기적을 체험했다라고 얘기할 수 있을 거예요 여러분 지금도 내가 가지고 있는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해결자를 찾으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마가보모 5장 21절 다시 보면 예수께서 배를 타시고 다시 저편으로 건너가심에 큰 무리가 그에게로 모이거늘 이에 바닷가에 계시더니 회당장 중 하나인 야이로라 하는 이가 와서 예수를 보고 발 아래 엎드려 회당장 오늘날 한 목사님 정도 되는 사람 같아 목사라고 해서 다 믿음 있는 거 아닙니다 감투 가지고 있다고 해서 자동적으로 믿음 오는 것은 아닌 거예요 그런데 이 회당장은 자기 아이가 정말 죽을 정도의 질병을 가지고 있는 것을 보고 시간을 낭비하지 않은 것 같아요 이걸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하신 분은 예수님이라고 하는 사실을 알고 예수님을 찾아간 겁니다 그 당시 회당장이라고 하면 예수님 찾아가는 것이 그리 쉬웠을 것 같지만 가장 어려운 사람 중에 하나일 거예요 예수님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그 당시 정통 회당장들이나 제사장들이나 이런 사람들은 인정하지 않았어요 그런데도 모든 체면 다 버리고 그 본주류의 신앙을 하는 사람들은 예수를 이단이라고 얘기하지만 그게 무슨 상관이 있느냐 해결자라면 찾아가는 거지 하고 찾아갈 수 있는 용기 있는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아버지가 아이에게 예야 저기 보이는 저 돌멩이를 들어서 이쪽으로 좀 가지고 와라 그랬더니 이 아이가 아무리 낑낑거려도 꿈쩍도 안 하는 겁니다 움직이기인커녕 하루 종일 몸부림친다고 해서 될 일은 아닌 거예요 그럼 보통 어떻게 합니까? 아빠 이건 불가능해 그렇지만 아빠는 네가 할 수 있는 모든 걸 다 했다고 하지만 아직 하지 않은 것 하나가 더 있다 그게 뭐예요? 아빠 나는 안 되겠어 아빠가 도와줘 그 아빠보다 더 능력이 많은 하늘아버지가 있다는 것을 믿는 사람들은 복 있는 사람들입니다 현대의학으로는 도저히 불가능한 질병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 앞에 내가 다른 모든 것을 다 해봤지만 안 되지만 하나님에게 그 문제를 가지고 나가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도저히 불가능한 문제를 가지고 씨름할 때 마지막으로 할 수 있는 것 하나가 더 있는데 하나님 앞에 찾아가서 부탁하는 것입니다 이게 아니고는 해답이 없는 사람들을 저는 많이 봐요 하나님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도와주세요 이 질병의 바윗덩어리 이거 거두어 가주세요 이 증오의 바윗덩어리 이거 옮겨 주시옵소서 해결자를 찾아가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 회당장은 첫 번째 계단을 제대로 올라간 거예요 수많은 회당장들이 있었지만 이런 놀라운 기적을 다 체험한 것이 아닌 것입니다 두 번째 많이 간구하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마가범 5장 23절에 예수님을 찾아가는 데까지는 제대로 됐는데 어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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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문을 듣고 백퇴된까지 오기는 잘 왔는데 여기서 도대체 뭘 하고 지내는지 이 회당장에게 회당장은 여기 많이 간구하여 가로대 내 어린 딸이 죽게 되었사오니 오셔서 그 위에 손을 얹으사 그로 구원을 얻어 살게 하소서 여기 간구했다 그랬습니다 원어로는 파라칼레오라고 하는 단어를 썼는데 여기 파라 얘기는 곁에 그런 뜻이고 칼레오 이건 부르다는 겁니다 바로 예수님 곁에까지 가서 그냥 부르짖는 거예요 예수님 내 딸이 내 어린 딸이 죽게 되었습니다 오셔서 그 위에 손을 얹으셔서 그로하여금 치료를 얻게 하여 주소서 근데 앞에 또 하나 단어가 더 붙었어요 그걸로도 뭐 충분할 텐데 무슨 단어가 하나 더 붙었어요 딱 많이 간구하여 가로대 여러분 정말 이 땅에 태어나서 내가 이 질병 가지고 있는 지금 백투레덴에 와 있으니 뭐 밥해 먹는 것도 안 해도 되고 밥 먹고 그냥 기도만 하면 되는 이런 시간이 살아생전 도대체 몇 번이나 주어질 수 있을까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가서 피아노 가르쳐야 되지 뭐 가르쳐야 되지 이렇게 저렇게 빼면 아무리 회당장이라도 기도할 만한 시간 별로 안 나는 것입니다 여기서 그냥 해주는 밥 먹고 일평생을 뒤돌아봐도 이렇게 기도하기 좋은 여건을 갖춘 데가 어디 있겠습니까 아파트에서 또 기도한답시고 막 소리소리 지르면 초인종 소리 들려요 명동 항복판에서 걸어가면서 또 소리소리 한번 기도해 보세요 정신병은 차 날라올지도 몰라요 피골 계곡 가서 아무리 아무리 목 놓아 기도해도 이렇게 괜찮은 데가 세상에 몇 군데나 되겠습니까 여러분 정말 많이 많이 간절히 간절히 예수님에게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여기서 터져나오는 그 에너지는 지금까지 여러분들이 만난 그 어떤 에너지하고 비교도 안 될 에너지가 있다는 거예요 특별히 이 우주에는 지구에서뿐만 아니라 전 우주에 흐르는 진리가 있습니다 법칙이 있어요 그것은 공명현상의 효과라고 하는 법칙입니다 땅 하고 치면 소리굽마다 주파수가 다르죠 수백 종류의 소리굽을 놔도 하나 쳤을 때 진동하는 그 파장과 같은 파장을 가진 소리굽만 같이 움직인다는 거예요 끼리끼리 논다는 겁니다 유유상종의 법칙이에요 그래서 이 세상에서 가장 강력한 에너지는 여기 마음에서 나오는 파장 아니겠습니까 지금 간구하는 이 믿음을 가졌는데 이게 누구의 마음도 움직여야 되겠어요 예수님의 마음도 움직여야 되는데 그때 회당장은 그냥 만나면 찾아가면 만날 수 있는 거리에 예수님이 있었지만 지금은 구름 타고 하늘 보자로 올라가셨어요 그 예수님의 마음을 움직이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원리는 예나 지금이나 똑같습니다 공명효과를 만들어내야 되는 거예요 이 가냘픈 마음이 단기권을 꿰뚫고 저 우주를 날아가 예수님이 앉아계신 그 하늘 보좌에까지 어떻게 전달이 돼서 예수님의 마음을 움직이게 할 수 있을까 모든 물건은 고유의 파장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이 병들었다고 하는 세포도 다 고유의 파장이 있어요 지구도 물질이기 때문에 고유의 파장이 있습니다 컵도 다 고유의 파장이 있죠 그래서 그 파장에 따라서 젓가락으로 치면은 도레이파슬라시도가 나와서 노래 연주하는 사람들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독일의 슈만 물리학자 슈만이 1952년도에 지구의 고유 주파수는 7.83 헤르츠를 갖고 있다 하는 사실을 발표를 합니다 굉장한 발견이었어요 지구의 고유 주파수는 7.83 헤르츠를 갖고 있다 이게 뭐 그렇게 중요할까 우리 마음이 움직일 때도 파장이 나오죠 뇌에서 생각, 마음,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만들어지는 것인데 여기에서 파장이 잡히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뇌파라고 그래요 우리가 일상생활을 할 때는 보통 뇌파의 파장이 14에서 29 헤르츠 정도 베타파가 잡힙니다 지금 이 시간에 베타파가 잡혀요 그런데 잠이 들라 말라 할 때 그때는 알파파가 잡힙니다 알파파 8에서 13 헤르츠 그런데 학자들은 이 알파파가 잠을 자려고 할 때가 아니고 깊은 기도를 할 때도 알파파가 잡힙니다 알파파가 잡힌다는 사실을 알게 됐어요 기도할 때 알파파 8에서 13 헤르츠 조금 더 깊이 들어가면 뇌타파인데 4에서 7 헤르츠 그런데 지구의 고유주파수가 여기 이 숫자로 보면 이해가 안 되죠 뇌타파는 4에서 7 알파파는 8에서 13 그러면 도대체 지구의 고유주파수라고 하는 7.83은 어디에 들어갈까 공중에 떠버렸어요 그렇죠 그래서 알파파는 알파파인데 조금 더 깊이 들어갔을 때 학자들은 알파파는 다른 걸 하나도 들어도 들리지 않을 정도로 집중할 때 깊은 기도할 때 잡힌다 그러고 그거보다 조금 더 깊이 들어간 뇌타파가 잡힐 때는 초능력을 발휘할 때다 이렇게들 분석을 합니다 그래서 깊은 기도를 하는데 거기서 더 깊은 기도를 할 때에 나오는 이 뇌파가 기도의 뇌파라 얘기할 수 있겠는데 여기 컨사이어스, 컨그니션 이 논문 1999년 9월 8일자에 발표된 것을 보니까 깊은 기도를 할 때에 바로 깊은 알파파가 잡힌다라고 확인을 합니다 무슨 말씀을 드리고 싶은가 하면 그냥 이 밥 주셔서 감사합니다 뭐 이런 기도 말고 내 생에 이렇게 깊은 기도를 한 적이 없다 그것을 여기 성경에서는 많이 간고했다라고 하는 단어로 표현했다고 생각이 됩니다 많이 간고했다 그럴 때에 우리 뇌파를 잡아보면 7.83 헤르츠 뇌파가 잡히게 되어 있고 그 파장에 예수님 도와주세요 이대로 가면 죽게 생겼습니다 치료해 주세요 하고 많이 간절히 구하고 또 구하고 구하면 환혈픈 믿음인 것처럼 보이지만 이 지구의 고유 파장이 7.83 헤르츠니까 공명효과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내 기도의 내용이 지구의 거대한 파장을 흔들면서 지구의 파장이 안테나가 되어서 송신기가 되어서 태기권을 꿰뚫고 저 우주를 넘어 하늘보좌에까지 내 기도가 올라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 더 말씀을 드리면 거기까지 가기는 갔는데 예수님의 마음이 가만히 보니까 자기 마음에 파장하고 내가 기도할 때 마음의 파장이 조금 달라 그러면 또 가기는 가는데 예수님의 마음까지 움직이지 못할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는 누구의 형상대로 만드셨어요? 하나님이 형상대로 만들었어요 다행히 그런데 안타깝게도 에덴 농산에서 멀리 떨어진 생활을 하면서 우리 마음 속에 이기심도 들어왔고 탐심도 들어왔고 죄책감도 들어왔고 이 파장이 예수님의 마음의 파장을 움직일 수는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냥 구하는 것도 아니고 간절히 구하라 그랬고 그것도 많이 간절히 구하라 그 많은 시간들 동안 도대체 무슨 기도를 해야 될까 하나님은 틀림없이 아무리 죽을 병이 걸렸어도 치료해 주실 것이라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하나님 혹시 내 마음에 아직도 버리지 못한 이기심이 있으면 버리게 해 주세요 아직도 버리지 못한 죄가 있으면 내놓게 싸움에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그 기도를 하면서 마지막 죄를 버리고 마지막 이기심을 버리고 마지막 욕심을 버리는 그 순간 원래 내 마음이 회복될 것이고 그 마음은 누구의 마음과 똑같은 거예요? 예수님의 마음과 똑같은 겁니다 그때 드디어 우주에 흐르고 있는 공명효과의 법칙에 의해서 예수님의 마음이 움직인다는 겁니다 그래 가자 하고 예수님이 일어나듯이 드디어 예수님의 오른 팔이 움직이면서 하늘 보자 보물창고 딱 열어져 치고 내가 달라고 한 그것을 딱 모아가지고 우리 눈앞에 보내주실 수 있는 분이 지금도 살아계신 것을 인해서 감사드리시길 바랍니다 많은 진리를 탐구하는 자들은 오 그게 맞는 길이구나 할 정도의 증거를 우리들에게 이미 발표해 주었습니다 여기 인터내셔널 저널 오프 요가 이 논문집 2014년 7월 달에 발표된 것을 보니까 깊은 기도를 하는 사람들은 기도하기 전보다 기도하고 난 다음에 면역세포 숫자가 다르다는 것을 알게 됐어요 여기 기도를 하지 않는 사람에 비해서 기도를 깊은 기도를 하는 사람들은 세포독성 T임파구 이건 T임파구 중에서 암세포를 딱 죽여버리는 그런 세포입니다 아 이게 기도하지 않는 사람보다 굉장히 강해져 있더라는 거예요 비임파구 항체를 만들어서 몸속에 있는 이 암세포나 병원균이나 바이러스들을 딱 항체가 수갑을 채워서 얘가 나쁜 놈이다 표시해 주기도 하고 때로는 사방에서 수갑을 채워가지고 잡아당기니까 코로나19라도 꼼짝달짝 못해요 이 비임파구도 굉장히 강해졌고 NK세포 암세포만 정조준에서 죽이는 면역세포도 굉장히 강해졌다라고 하는 과학적인 연구결과를 발표하면서 기도해라 그거 헛된 짓 하는 게 아니다 맞다 적어도 속은 게 아니니까 정말 많이 간고해라 충분한 진리를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계신 것을 인해서 감사드리시기를 바랍니다 이 원리는 반복됩니다 저는 이 원리대로 방향을 잡고 가는 사람들에게 정말 기적같은 일들이 일어나는 것을 지난 30년 동안 많이 봤어요 30년 전에 여수병원에 있을 때에 변정숙 씨가 찾아왔습니다 원주에 사시는데 유방암으로 시작을 해서 수술하고 항암 치료하고 방사선 치료하고 몇 년을 현대의학이 하라고 하는 것을 다 했는데도 결국은 암은 전이가 되고 척추뼈에 암이 다 붙어버리고 목뼈에도 붙어버리고 뼈에 암이 달라붙으면 통증이 굉장히 심합니다 또 그렇게 많은 항암 치료를 했으니 위장세포도 다 망가져서 밥을 먹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병원에서 우리가 더 이상 해줄 게 없습니다 그때만 해도 호스피스 병원도 별로 없을 때에 집에 가셔서 먹고 싶은 거 먹고 뭐 하라는 얘기예요? 죽으라는 거죠 그래서 집안에서 다 모여가지고 선산으로 모실까? 어디로 모실까? 이런 회의를 하고 있을 때였어요 그래서 할 수 없이 앰뷸런스를 타고 서울에서 원주로 가다가 병원에서 누가 그때 막 우리 백제된 원리로 치료하는 우리나라 최초의 암전문 요양병원이 여수에 막 설립이 됐을 때라서 여수로 가자 방향을 잘 잡은 거죠 방향을 잘 잡은 거죠 여수로 가자 그래서 왔는데 너무 심해요 오늘 이 저녁에 여기 강당에 앉아서 이 강의 듣는 것만으로도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이분은 왔는데 죽으러 가는 거니까 집으로 가느니 여기 한 번 더 가보자 하는 정도로 왔지만 왔는데 한 달 동안 강당에 올 수가 없을 정도였어요 방에서 누워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한 달 정도 스피커를 통해서 강의를 듣고 그 중에서 이 믿음을 들으면서 여기에 싹이 뿌려진 것 같아요 한 달 지나면서 내가 살 길은 이 길이다 그때 우리 훈련생들이 있었습니다 1년 코스로 봉사를 하고 이렇게 하는 그 훈련생에게 부탁을 해서 이렇게 좋은 말씀을 강당에 가서 좀 듣고 싶다 나 좀 미안하지만 없고 강당까지 좀 데려가 줄 수 있느냐 그래서 없고 여기 앉아 있을 수는 없고 그냥 이 바닥에다가 이불 하나 펼쳐놓고 누워서 강의를 들었어요 그냥 귀로만 듣다가 가까이 와서 들으니까 또 다른 거예요 얼마나 얼마나 좋아하는지 한 15일 지나니까 이제 안 업어도 돼요 지팡이 잡고 혼자 걸어 나와요 한 달 지나니까 지팡이도 던져버리고 나와요 그래서 통증도 사라지고 이제는 밥도 넘어가고 놀랍게 좋아졌다는 겁니다 집안에 있는 친척들이 묘지를 어디로 쓸까 이렇게 하다가 전화를 했더니 목소리가 너무 좋은 거야 저 안 죽을 것 같아요 그러는 거예요 믿어지지 않아서 그때 그 봉고차 있지 않습니까 봉고차로 친척들이 한 6명인가 원주에서 거기에 오려면 옛날에는 참 하루 걸려요 이게 진짜인지 확인을 해보자 하고 왔다가 누워있던 사람이 여기저기 걸어다니는 모습을 보고 야 이거 나도 심장병 수술 날짜 받아놨는데 여기서 치료할 거야 그냥 방문 앞다가 바로 입원을 하고 친척도 좋아지고 환자도 좋아지고 여러분 이 원리는 지금도 반복됩니다 해결자를 찾으시고 많이 간구하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기까지는 어느 정도는 비슷하게 따라오는 것 같은데 세 번째 코스를 못 넘는 사람들이 많아요 세 번째 지체할지라도 믿음으로 기다리시고 가던 길 계속 가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마가범 5장 24절 25절에 이와 이에 그와 함께 가실 새 큰 무리가 따라가며 애워싸 밀더라 열두 해를 혈루증으로 앓는 한 여자가 있어 예수님의 마음이 움직였어요 그래서 그럼 가자 치료하러 가자 그런데 가던 길에 일본 말로 겐세이가 있었던 거예요 혈루병 그것도 12년 동안 고생을 하던 그러나 믿음이 너무너무 좋은 사람이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지고 치료가 됐어요 그냥 바쁘니까 가면 되는데 그러면 이 믿음 좋은 사람은 참 서운할 거 아니겠습니까 그 믿음 좋은 사람을 다른 사람들한테 또 본보기로 알릴 필요가 있어서 멈춰 서서 치료하는 과정에서 시간이 좀 흐른 거예요 그래서 좀 지체된 다음에 도착을 했더니 이미 딸은 죽은 겁니다 그러면 다들 실망하고 조롱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나 이 우주의 원리는 자기가 생각한 그 시점에서 이루어지지 않아도 끝까지 기다리는 사람들에게 기적이라 여기 메시멜로의 법칙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 메시멜로가 뭔지 아세요? 아주 달콤한 사탕이 있지 않습니까? 하나 넣으면 또 먹고 싶고 또 먹고 싶은 거 입에 넣으면 살살 녹는 거 그런데 아이들은 이거 좋아할까요 안 좋아할까요? 좋아하지요 아까 우리 손녀 이서가 일본에서 지난번 온 의사 선생님이 일본 무슨 사탕을 하나 주고 갔는데 그냥 요만한 예쁜 통에 들어있어서 우리는 그냥 안 먹고 그냥 놔뒀는데 화장대 있는 건 하나씩 다 주워 내리는 거예요 그걸 어떻게 열었어 그랬는데 곧 또 사탕을 이렇게 빼가지고 하나씩 할머니도 주고 뭐 이렇게 주는데 그거를 자기 입에다 쏙 넣네 그리고 우리 집사람이 안 돼 하고 뺏으려고 하는데 내놓을까요 안 내놓을까요? 그 단 걸 내놓겠어요? 그냥 입에 들어간 거 하나만 그냥 먹어라 그 단 메시멜로를 가지고 스탠포드 대학에서 연구를 했어요 그렇게 어린 아이들한테 그 사탕을 네 살짜리 아니니까 그 아이에게 메시멜로 과자를 하나 사탕을 주면서 이거 손에 딱 줬지만 그냥 먹을 수도 있고 기다릴 수도 있는데 아무리 먹고 싶어도 15분만 먹지 말고 기다려라 그러면 한 개 더 줄게 아이들한테 이게 통할까요 안 통할까요? 그 못 참고 아무리 15분만 참으면 두 개를 먹는데 그걸 못 참고 먹는 아이들이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랬더니 그걸 못 참고 3분의 1의 아이들은 먹어버려 15분을 못 기다리고 어른 같으면 나 기다리겠지 4살짜리니까 그런데 3분의 2는 오 15분을 기다리고 하나를 더 받아 먹은 거예요 그 작은 일 하나가 도대체 뭘 의미하는지 그 명단을 가지고 있다가 14년 뒤에 그 아이들을 다시 조사를 했습니다 그 작은 것 하나가 성장할수록 뭔가 좀 다르게 만들까요 안 만들까요? 기다릴 줄 안다는 거 이거 굉장한 겁니다 이거는 14년 뒤에 가서 다시 조사를 해보니까 그 15분 기다린 아이들은 기다리지 못하고 먹은 아이들하고 완전히 다른 아이들이에요 그걸 기다리지 못한 아이들은 참을성이 없어 친구가 이거 하나 펴 그러면 그냥 못 참고 펴고 그런데 이걸 참은 아이들은 사회성도 뛰어나고 굉장한 모범생으로 다르더라는 겁니다 인내할 줄 아는 자들 인내할 줄 아는 자들 기다릴 줄 아는 자들 인생을 달라지게 만들어 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마시멜로의 법칙이다 이렇게 이름을 붙였습니다 치료할 때도 똑같습니다 이 길이 맞다 이 길이 맞다 그러면 좀 지체되는 것 같아도 인내하는 자들 기다리는 자들 그런 자들에게 이 달리다굼의 기적이 이 많은 것을 우리가 봐요 여수병원에 있을 때 유철상 씨가 간경화 말기로 참여를 했는데 복수 차고 황달 오고 병원에서는 3개월밖에 못 산다고 그러고 그 상태에서 왔는데 몸이 아프면 인내하는 것도 쉽지 않습니다 사실은 그런데 이분은 굉장히 열심히 하는 거예요 굉장히 열심히 그런데 하나도 안 좋아져요 3개월 동안을 정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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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열심히 하는데 하나도 안 좋아지는 건 저 진짜 처음 봤습니다 그런데도 이분은 정말 성격이 진국이야 그냥 진국이에요 3개월 동안 하나도 안 좋아졌는데도 제가 보니까 치료라고 하는 열차가 두 종류가 있는 것 같습니다 하나는 급행 열차요 하나는 완행 열차 어떤 사람 오자마자 막 혈압 떨어졌다고 좋아하는 거 보니까 이 사람은 급행 치료 열차를 탄 것 같고 제가 들어보니까 이 원리는 틀림없는 과학적인 사실 아니겠습니까 이렇게만 살면 틀림없이 좋아질 것 아니겠습니까 저는 완행 열차를 탄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대로 가면 틀림없이 좋아질 걸 믿습니다 이야 3개월을 이렇게 했는데도 변화가 하나도 없는데 저 믿음을 가질 사람 몇이나 있을까 그런데 그날 밤부터 복수가 빠지기 시작을 하고 황달이 없어지기 시작을 하고 6개월을 있었어요 태어나면서부터 비염관염을 가졌던 사람인데 6개월 지나니까 황달 없어져 복수다 빠져 비염관염 한 채까지 생겼어요 지금 30년이 지났는데 아직도 건강하게 삽니다 원리가 반복이 돼 마지막으로 네 번째 절망의 상황에서도 믿음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뭐 기다리는 것도 좋은데 왔더니 죽었어 절망 아닙니까 마가범 5장 35절에 아직 말씀하실 때에 회당장의 집에서 사람들이 와서 가로돼 당신의 딸이 죽었나이다 어찌하여 선생을 더 괴롭게 하나이까 예수께서 그 하는 말을 곁에서 들으시고 회당장에게 이르시되 두려워 말고 믿기만 하라 여러분 이쯤 되면 다 절망할 수밖에 없을 거예요 그런데도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두려워 말고 믿기만 해라 이 순간에 흔들리지 않는 믿음이 진짜 믿음이라고 생각되지 않습니까 놔버리고 싶을 정도로 마지막 순간 포기하고 싶을 정도로 절망적인 순간 그 순간에 믿음을 갖는 자들이 진짜 순금 같은 믿음의 사람이라 드러날 것이고 승리의 멸류관을 예수님께서 씌워 주실 줄로 믿습니다 키에르 케고르가 죽음에 이르는 병이라고 하는 책을 썼는데 어떤 병이 치료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죽음에 이르는 병이 딱 하나 있다 무슨 병일까요 죽음에 이르는 병은 절망이다 절망하면 끝나는 거예요 포기입니다 그러면 죽는 거예요 어떤 질병이라도 내가 절망할 때 내 생명이 끝나는 것이지 아직 소망을 가지고 버티는 사람은 끝이 아닙니다 어떤 단계의 질병이라도 내가 마음을 놓기 때문에 죽는 거예요 내가 포기하니까 끝나는 겁니다 죽음에 이르는 병은 딱 하나밖에 없는데 절망이라고 하는 질병 만고의 진리 같아 절망은 정신의 병이며 자기와 자기 자신에 대한 관계의 분열이 생긴 상태이다 자기가 있고 신이 자기에게 부여한 자기 자신이 있는데 절망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가 자기 자신을 믿지 못하는 게 절망입니다 우리가 누구의 형상대로 만들어졌어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어졌어요 우리는 모든 질병을 다스릴 수 있고 정복할 수 있는 자로 만들어주셨다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런 멋진 자기 자신을 하나님이 만들어주신 거예요 그런데 내가 내 자기 자신을 믿질 못해 그게 절망 아니겠습니까? 넌 할 수 있어 일곱 번 넘어져도 여덟 번 이제 또 일어나 가라 그런데 다른 사람이 끝났어 쟤는 불가능해 그건 문제가 안 됩니다 왜? 내가 나를 믿기만 하면 일곱 번 넘어졌을 너도 여덟 번째 일어날 거고 해낼 거예요 그런데 내가 내 자신을 믿지 못하고 관계가 깨졌을 때 이건 뭐 어느 누구도 못해요 하나님도 못합니다 왜? 나에게 자유의지를 줬는데 그 자유의지를 가지고 일어날 건지 포기할 건지는 누가 결정하는 거예요? 내가 결정하는 건데 내가 내 자신을 믿지 못해 그러면 끝나는 것입니다 아무리 남들이 넌 할 수 있어 소용없어요 내가 나를 못 믿으면 끝난 것입니다 이 백퇴대에 오셔서 자기 자신과 대화를 많이 나누시기를 바랍니다 자기 자신과 하나가 되고 자기 자신을 믿을 수만 있으면 불가능한 것은 없는 거예요 절망은 희망의 다른 이름이다 라는 책을 쓴 박진식 씨라고 하는 분이 있습니다 이분은 1968년 전북 순창에서 이남 일녀의 막내 아주 우량하로 태어났어요 굉장히 건강했습니다 그런데 일곱 살 정도 됐을 때 어? 몸이 이상한 걸 알았어요 여러분 칼슘을 먹었는데 이게 뼈가 되면 좋지만 얘가 다른 곳에 있으면 돌멩이죠 여기 부갑상선 홀몬이 이걸 조절을 해주는데 이게 너무 과도하게 나오니까 칼슘이 돌멩이로 자꾸 굳어버리는 거예요 몸에 돌멩이가 생깁니다 속회화증 모든 게 돌멩이 혈관도 돌멩이처럼 딱딱해지고 근육에도 돌멩이가 쌓이고 그래서 9살 때부터는 이게 돌처럼 굳어버려요 못 걸어 누워만 지내야 돼요 학교도 못 갑니다 13살 때부터는 그게 이제 돌멩이가 피부를 찢어서 밖으로 나와요 피가 나오고 막 물이 범벅이 돼서 막 나오는 겁니다 여기서 돌멩이가 삐져나왔으니 얼마나 아프겠어요 그래서 가시 빼듯이 이거를 찢어가지고 돌멩이를 큰 건 빼내기도 하고 그런데 이게 이제 폐와 심장에까지도 돌멩이가 점점점 많아짐이니까 숨을 못 쉬고 펌프질을 못하는 지경까지 오는 거예요 30%가 돌멩이로 차서 마네킹처럼 뻣뻣해졌어요 이게 누가 고치겠습니까 쇠꼬챙이로 뺄려고 하면 쇠꼬챙이가 휘어져 돌멩이니까 그 죽어가는 육신을 보면서 정말 몸부림을 치는 겁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 일어나 걸어라 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내가 이렇게 주저앉지는 말아야 되겠다 하고 결심을 합니다 거기서 그냥 절망하면 죽는 거고 일어나 걸어라 하는 12살 그 소녀가 들은 그 음성을 들은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이대로 흔적도 없이 사라질 수는 없다 하나님이 나를 태어나게 하실 때는 뭔가 목적이 있었을 것 아니냐 글씨를 공부를 합니다 그 지경에 그리고 글을 쓰는데 못 쓰니까 여기 돌멩이처럼 굳은 여기 손가락에다가 이걸 하나 이제 볼펜을 끼고 타자기 자판기를 하나씩 눌러가지고 시를 쓰기 시작을 해요 절망은 희망의 다른 일입니다 이게 그렇게 한 자씩 해가지고 나온 책입니다 이름이 절망은 희망의 다른 일입니다 남들은 절망하지만 이분은 여기서 하나님과 함께라면 다시 살아보자 희망을 노래하는 거예요 절망에서 일어나 희망을 가져야겠다 결심을 하고 일어나는 겁니다 그런데 1초 동안 일어나서 서 있는데 한 달이 걸렸어 일어나서 1초 서 있는 것까지 한 달이 걸렸다는 거예요 일어날 때 허리가 좀 아프다고 해도 그냥 일어나는 것만으로 감사해야 돼요 화장실에서 선체로 앉으면 돌멩이처럼 앉을 수가 없으니까 일을 보면서도 와! 내가 진짜 소변을 포함하고 만세를 불렀대는 거예요 그때부터 삶에 애착이 생겼고 그 다음에는 산책에 도전을 하고 이제는 엄마 손을 잡고 10분 정도 이제는 걸을 수가 있어요 이거 대단한 일 아닙니까? 120살 살아야 꼭 박수 받을 일은 아닌 거예요 여기까지만 해도 인간 승리 아닙니까? 그러면서 영어를 배우고 한문을 배우고 컴퓨터를 배우고 많은 책들을 읽으면서 글을 쓰기 시작을 합니다 그 굳어진 양손에 볼펜을 끼고 컴퓨터 자판기 하나씩 눌러서 남들은 뭐 그냥 몇 달이면 한 권 쓰는데 2년 동안 타자를 쳐서 쓴 책이 절망은 희망의 다른 이름이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한테 용기를 줬는지 몰라요 지금 살기 힘들어서 그 책에 나온 내용 중에 하나입니다 절망하신 분들이 있다면 저는 꿈꿀 수만 있어도 행복한 인생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무리 참담한 현실에 처했어도 살아있는 한 꿈을 버리지 마십시오 그리고 울지 마십시오 그는 참 처절하게 살아갑니다 20세를 못 넘기고 죽을 것이라고 하는 병원의 사형선고를 받았지만 49세가 될 때까지 많은 글들을 쓰면서 시집도 내고 에세이도 쓰고 활발한 문인활동을 하면서 썼는데 온몸으로 쓴 글이라서 화려하지는 않지만 이야 정말 대단하다 하는 함축된 교훈들이 담겨져 있습니다 2016년 1월 18일에 그는 잠들 때까지 그 어떤 누구보다도 아름다운 삶을 살아간 것입니다 오늘 이 12살 어린 소녀가 죽었는데 살아날 수 있었던 비결 중에 하나 놓칠 수 없는 내용은 소녀가 뭐 기도했습니까? 아버지 잘 만나서 치료된 예입니다 존 번연이 철로역정이라고 하는 책을 썼는데 얼마나 좋은 기도실에서 쓴 게 아니고 감옥에 갇혀서 쓴 책입니다 파스텔은 파스텔은 이 반신불수인 상태에서 면역체를 개발을 합니다 에디슨 추금기를 만들었지만 이미 들을 수 없는 쥐머거리인 상태에서 만든 거예요 남들은 절망할 수 있는 순간에 어느 누구도 할 수 없는 절망은 또 다른 희망의 시작이라고 하는 것을 온몸으로 보내준 사람들에 의해서 우리가 이렇게 아름다운 세상을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마가무 5장 41절에 그 아이의 손을 잡고 가라사대 달리다굼 하시니 번역하면 곧 소녀야 내가 네게 말하노니 일어나 일어나라 하십니다 소녀가 곧 일어나서 걸으니 나이 열두 살이라 사람들이 곧 크게 놀라고 놀라거늘 이 소녀는 그냥 죽어 있었어요 이 기적을 만들어낸 것은 그 뒤에 누가 있었어요 믿음 있는 아버지의 믿음으로 치료된 예입니다 헬렌 켈러가 듣지도 못하지 보지도 못하지 말도 못하지 그런 상태에서 그 엄청난 글들을 쓸 수 있었던 것은 그 뒤에 앤 설리반이라고 하는 훌륭한 선생님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고 앤 설리반이라고 하는 사람이 그 문제의 알을 그렇게 끝까지 인내하면서 교육할 수 있었던 것은 그 뒤에 로라라고 하는 선생님이 있었기 때문이고 그 로라는 최고의 선생님 예수님이 있었기 때문에 이 인류의 이 엄청난 발자취를 남길 수 있었듯이 우리도 나 하나 치료되는 것으로만 만족하지 마시고 내가 치료된 다음에 아직 믿음이 없는 다른 많은 사람들에게까지도 이 사랑의 선물들이 이어질 수 있는 그런 여생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멘